인사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겨울빛님하고 따시님이 한편 그리고 루피님하고 산타고님이 한편 해갖고 점심내기를 붙었어요 점심내기 배틀? 우리를 잘었네? 세팔시진 방식을 3번씩 해서 어느 팀이 가장 멀리 갔나요? 가장 멀리 가는 팀 이깁니다 첫번째 도전이 겨울빛님이 다 끝내기 배틀? 그는 못갔어요? 완전 울려 불기야? 그름이 엄청 울려가지고 나랑 울면 안해도 되는데 다 끝내기 배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직까지 다 거기서 오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바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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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신집. 땡. 자. 한 판씩 남았는데 겨울빈님이 현재까지 가장 멀리 갔어요. 따신집. 땡. 자 이제 쌍타고 선수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지막 도전. 오. 무적. 땡입니다. 일대 빵입니다. 일대 빵. 루피님. 루피님이 찬스가 한 번 더 남았어요. 일대빵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과연 일대빵이에요 일대빵 현재 일대빵인 가운데 두번째 배틀 19분 전기라고 불만이 많아요 지금 산타고님이 전기들은 핸디캡 적용을 시켜달라 형님은 한번 해도 웃잖아 한번 해도 웃어 말리지 마세요 각 두번씩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씩 왜 갑자기 연습입니까? 죽어버렸어 산타고님이 전기 자전거에 불만이 많아서 전기차는 두번만 들이대기로 했고요 나머지 전기가 아닌 분들은 세번씩 기회를 줍니다 루피님 첫번째 도전 부러워요 안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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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건 왜 또 마시지 않고 그냥 세 달질로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따신 짐 줄 알았습니다 따신 짐도 세번 세번 기회 주는건 똑같습니다 따신 짐 일단 겨울빛짐 팀 3명 성공했습니다 산타고 선수 산타고 선수 좋아요 좋아요 가 가 가 가 가면 돼 산타고 선수 성공했습니다 1대1입니다 결핍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두번의 기회 밖에 없어요 두번의 기회 중 첫번째 육수 샴허허헣허헅허헗헣허헩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헎 루피 선수 마지막 도전이에요 네 잘 꺾었습니다 또 발이 걸렸네 2대0입니다 28 뺑뺑이 코스입니다 뺑뺑이 돌기 28 뺑뺑이 코스 3번째 미션 못 올라갔어요 28 뺑뺑이 돌기 코스 2대0인 스코아에서 28 뺑뺑이 코스 결피팀 종합니다 발이 안 맞고 나이스 발이 안 맞고 나이스 결피 선수 발이 안 맞고 아아 반갑습니다 바람 나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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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불안한 눈빛의 쌀타구 선수 호핑 써도 돼 똑같애 똑같애 내가 똑같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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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1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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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러워 많이 갖고 아 졌네 하얏 오우 한바퀴 한 바퀴 뒤로좀 뒤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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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을 한바퀴 왔어요 한바퀴 왔어요 한바퀴 돌아왔어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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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이즈 천천히 천천히 오 어떻게 올라갈 건가요? 한바퀴입니다. 한바퀴고 앞바퀴 옆까지 왔어요. 한바퀴하고 여기에요. 한바퀴하고 여기에요. 여기가 올리면 돼. 2대빵의 위기에서 과연 살아날 것인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일단 무난할 걸로 보여요. 무난할 걸로 보여요. 돌기가 만만치 않을텐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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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의 기회가 하지만 한밤의 기회가 더 남아있어요. 이번엔 잡을 수 있었는데 좋게 버렸어. 거기서 돌리면 안 돼 곡동이 었어야 돼요? 루피 선수 이게 뭐라고 나도 심각해요. 지금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다들 심각하지? 아 웃어 죽겠습니다 아우 땡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 웃을게 안 웃을게 아직 역전의 기회는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심각하고 오우 위험했어요 위험했는데 잘 올라갔어요? 몸이 풀렸나요 이제? 아 불안 불안? 돌아왔어 돌아왔어 어떤 작전이죠 이번에? 호피하려고 아 빡기면 줘 올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분도 조금만 더 가면 이기는 거예요 됐어요 좋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현재 스코어 2대1 duplicate서 조약미션 꺾어요 꺾어요 빨리 꺾어요 꺾어요 1차 2살 1차12 실패 다시 선수 으아 고깝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현재 2대1 안타고 fon수 출발했습니다 좀 전 연습할 때는 성공을 했었어요 아 굉장히 부드럽구요.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상태로 산타곤 선수가 이기면 2대2 동점이 되는게 흥미진진해지게 되는데 흥미가 좀 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능을 알아. 예능을 알아. 지금 동점의 기회가 살짝 생겼구요. 오 좋아요. 너무 많이 기울였어요. 코스는 다 똑같이. 아이고. 다시 지금 실패했습니다.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울피님은 전기자전거라 마지막 기회. 두 번 마지막 기회고요. 오 부족네. 살짝 위기였어. 올라갔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루피 선수 좋아요. 아직까지 너무 몸을 많이 기울여요. 아. 가시니. 아. 저기 꺾여.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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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네새끼 아이고 네새끼. 아이고 네새끼. 좋아 죽여 좋아 죽여. 현재 2대1이구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코스로 갑니다. 다른걸로 가. 다른걸로 가. 오케이 오케이. 다른 코스로 가겠다며. 여기는 무승부입니다. 현재 전체 스코어는 2대1. 행복한 소나무 뉴미션. 아아아아 깨져버렸어요. 자 루피님이 도전합니다. 아우 잘못들났다. 올라타요. 됐어요. 아아아아. 자 호핑 기술이 좋은 따시님. 힘도 좋고 호핑도 좋아요 따시님이. 그렇죠 좋은 작전이고요 자 이제 입구까지 위험했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앞바퀴 위치가 지금처럼 그렇게 대야 되는데 앞바퀴 처음에 잘못 올렸어요 산타구 선수는 지난주 성공 경험이 있어요 아까 연습할때랑은 달라졌죠 사람이 아까 연습할때는 겁나 못하는 척했는데 아 조금 바퀴가 아아악 뭐가 써야되는데 뭐가 써야되는데 자 결빈님은 이 바이크랑 마지막 기회 두 번의 기회 중 마지막 기회 아 이 바이크 23kg 갖고도 호핑이 돼요 어 좋아요 아 형님 덩이사 찍었어요 형님 덩이사 찍었어요 형님 덩이사 찍었어요 형님 손으로 마찬가지 형님 다치셔 아 아 아주 굉장히 큰 불쌍하네요 아 루피 선수가 호핑을 많이 늘었어요 일단 올라가요 잔잔하게 잔잔하게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그냥 가 그냥 가 가 가 가 가 할 수 있어 코피로 가요 코피로 계속 됐어 됐어 아 과연 아니 살았어 살았어 아 아 절망에 갔어 절망에 갔어 절망에 갔어 들어가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겁나게 신주가 싼다고 해서 밥 내기를 해봐야 순댓국 사주는 거예요 순댓국 순댓국이 뭐라고 이렇게 진지해갖고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잘했고요 아 아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되는데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 올려 하 하 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호핑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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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좋아요 아 아 아 조금 더 들어와요 개능은 살아있다 오 밑에서 뛰었는데 아 올렸어요 뒷바퀴 올라갔습니다 아 아 호핑이 아주 좋아요 네 어 잘한다 잘한다 자 잘한다 잘한다 아 시작 와 잘한다 어 뒤에 더 가면 안 돼 앞으로 옮겨야 돼 앞을 앞바퀴가 아 점점 길어지면 어 어 아 꼴창으로 빠져버렸어요 아 이게 아깝네요 자 마지막 선수 산타구 선수입니다 산타구 선수가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2대2가 되는 거예요 어 어 이 길을 넘겼고요 앞으로 더 가야되는데 앞으로 더 가야되는데 앞으로 더 가야되는데 땡입니다 아 땡입니다 땡 땡 땡 땡 대표 선수 한 명씩 나와서 누가 멀리 가나 누가 멀리 가나 누가 멀리 가나예요 성공을 못해도 멀리 가는 사람이 이겨요 여기서 삑사이드라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누가 멀리 가나예요 누가 멀리 가나 어 어 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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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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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사람 가는 거 아니야? 난 앞바퀴 열감 끝나 어 그렇지 맞아 맞아 형님 자 누가 멀리 가나예요 멀리 가나 멀리 가나 의외의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구요 가요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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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